064820 안녕하세요. 주식투자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케이프입니다. 케이프, 은, 는 1983년 12월에 엔진 부품 대리점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주요 사업은 신규 선박에 장착되는 엔진의 실린더라이너 생산 및 교체용 실린더라이너를 생산하고 있음 실린더라이너의 경우 설비의 자체 개발, 절삭 가공 툴의 신규 개발 등을 통하여 가공면의 품질 개선, 긴급 수요에 대응한 납기 단축 등을 시도하고 있음 동사의 주요 수익원으로는 ib-pf 업무에 기반한 수수료 수익, 법인 대상의 중개 수익, 주식 및 채권 트레이딩 수익임 기업 개요 대시 1983년 설립되어 대형 선박 엔진 부품인 실린더라이너 제조업을 연위하고 있는 업체로 2007년 5월 코스닥 시장의 상장함 대시 엔진 제조업체 및 선주사들로 실린더라이너를 공급하는 가운데 주요 매출처는 hds 엔진, 현대중공업, stx중공업, 유럽 및 중국의 엔진 빌더 등임 대시 투자증권 업체인 케이프 투자증권과 경영자문, 기업 대상 투자업체인 케이프인베스트먼트 등의 종속기업을 통해 금융업을 연위하고 있음 재무 대시 전방 조선산업의 건조량 회복으로 실린더라이너 수주가 증가한 가운데 종속기업 케이프 투자증권의 양호한 성장으로 전년동기 대비 큰 폭의 매출 성장 시현 대시 인건비 등의 판관비 감소에도 원가구조 저하로 전년동기 대비 영업이익 적자 전환 금융수지 저하로 영업의 수지 개선 및 법인세 비용 감소에도 순이익률 크게 하락 대시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로 종속기업의 성장 둔화가 예상되나 조선산업의 수주 증가 및 건조량 회복세로 실린더라이너 수요도 증가하며 매출 성장세 이어갈 전망 2023년 4월 7일 기준 장마감 케이프의 시가총액은 1134억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주가입니다. 케이프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닥 806위입니다. 케이프의 상장 주식수는 3,090만 1,728주입니다. 케이프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케이프의 퍼은 524.29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8.76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600.35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7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6516원을 보여주었으며 pbs는 7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s는 각각 0.56배, 6516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2.72%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의 n-a이며 목표주가는 n-a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254번지억원, 474억원, 24억원입니다. 단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단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119번지억원, 358억원, 마이너스 5억원입니다. kp의 재물을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비율을 보면 884번지 54%이고 유보율은 996.53%입니다. 부채비율이 엄청나게 많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빚밖에 없네요. 유보율이 많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회사의 자금이 많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490.41이며 전일 대비해서 31.18 더하기 1.27%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880.07이며 전일 대비해서 14.49 더하기 1.67%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880.41이 전일 대비해서 15.40%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5.67%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